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겁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도 방탄소년단 때문에 시작하게 됐고 지금도 방탄소년단 소식 전해드리면서 유튜브를 하게 됐고 라이브도 그렇게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기본 베이스는 방탄소년단 팬이라는 걸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다른 건 어떻게 하더라도 방탄소년단 팬이라는 걸 기반으로 그 시각으로 보고 있죠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작년도에 군대 입대하기 전에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계약기간과 계약금에 대한 건 발표를 안 했죠 왜냐하면 어떤 기획사도 소속 가수들의 계약금하고 계약기간 같은 건 발표 안 합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의 계약금하고 계약기간이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왜 갑자기 계약금하고 계약기간을 공개하냐면요 이제까지 공개한 적 없거든요 하이브가 대기업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대기업 집단 쉬운 말로 하면 재벌그룹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정부 공정거래위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냥 제가 정부라고 할게요 너무 전문적으로 하면 우리는 머리 아프니까 쉽게 쉽게 합시다 정부에서 하이브를 대기업 집단 즉 재벌그룹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렇죠 할리키님 재벌량의 뉘앙스가 안 좋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를 재벌그룹으로 지정하면서 방시혁 의장을 재벌총수로 지정했습니다 그걸 또 법적인 용어로 동일인 이러는데 그럼 또 동일인 그러면 그걸 또 설명해야 돼요 왜 뭐가 동일인이 뭐냐고 아유 우리 그렇게까지 전문적으로 할 필요 없잖아요 재벌총수는 늘 확 들어오잖아요 재벌그룹 재벌 됐구나 재벌총수가 됐구나 재벌총수가 됐구나 금방이 되지 않습니까 쉽게 쉽게 하는 게 좋죠 재벌그룹으로 지정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여러 가지 해외에서도 엄청나게 격이 올라가고 이런 거겠지만 단점은 또 이제 회사 내부 사정을 다 공개를 해야 돼요 엄청나게 그래서 할 수 없이 회사 내 모든 중요한 사항을 증권거래소 공시를 하는 건데요 그냥 공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개 소속 아티스트를 계약금하고 계약 기간은 회사 내부 계열사 간 내부 거래 현황 이런 거에 속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공시를 한다면 조만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최초로 드디어 방탄단의 계약금 계약금하고 계약 기간이 공개가 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방탄단 멤버들의 계약 기간은 7년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계약금은 관계자의 말입니다 700억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이게 1인당 700억인지 토탈 700억인지 저 모릅니다 댓글로 그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1인당 700억도 적다고 그러시는 분들 많았는데 하물면 토탈 700억이면 너무 터운이 없다고 하실 텐데 제가 이게 1인당 700억인지 7명의 700억인지까지 제가 솔직히 모릅니다 저 솔직히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해야 되죠 제가 뭐 아는 척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토탈이면 1인당 100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1인당 700억이면 그건 엄청나게 많이 준 거예요 괜히 애들처럼 최소한 천억, 이천억 줘야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사회가 그렇게 만만한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계약금이 벌어들인다는 수익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금만 그리고 수익하고 계약금은 다르잖아요 수익은 또 수익이 나왔는데 또 몇 대 몇으로 나눠가지는 판국인데 무슨 방탄소년단이 몇 조원을 버는데 1인당 계약금이 몇 천억 되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은 너무 너무 그거는 초딩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1인당 700억이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엄청나게 많이 준 겁니다 그거 아셨죠? 제가 여러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게 아마 토탈 700억이라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데 그런데 만약에 토탈 700억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계약금을 1000억 주면 뭐합니까? 수익 배분을 9대 1로 해버리면 할부가 9 먹고 방탄 1 먹으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방탄을 얼른 투어 들고 음만 판매하고 그러면 몇 조원을 벌텐데 몇 조원 토탈로 700억이 계약금이라고 하면 수익 배분이 최소한도 6대 4입니다 그러면 6대 4 물론 방탄이 2이고 하이브가 4죠 또는 7대 3 방탄이 7이고 하이브가 3 그럼 계약금 10억 받아도 돼요 10억 받아도 7대 3이면 계약금까지 안 받아도 수익금 7대 3 배분하면 그게 몇 천억인데 여러분 이해되셨죠? 7명 토탈 계약금이라면 수익 배분이 제가 보기에 한 7대 3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7대 3으로 하면요 방탄이 앞으로 컴백해서 콘서트 1년에 1인당 천억씩 먹는 거예요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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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억씩 그런데 무슨 계약금 뭐 어쩌고 어쩌고 그거 가지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 9대 1이면 더 어마어마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계약금이 이게 700억이 1인당 700억이 아니길 바라요 이게 1인당 700억이면 틀림없이 수익 배분이 불리하게 됐을 거예요 야 이거 봐 계약금 무려 1인당 700억 썼잖아? 그럼 우리 수익 배분 5대 5로 가자 이렇게 그런 겁니다 계약금이 이게 토탈 7명 총 계약금이 700억이라면 훨씬 더 길게 저는 유리해요 제발 이게 토탈 700억을 저는 바라요 그러면 수익 배분이 모태에서 7대 3 이상 될 겁니다 그게 100번 남갑니다 100번이 하셨죠? 감사합니다 한글자막eb